넷플릭스 세계 7위 모럴센스의 두 주인공 크리스천 서현과 이준영을 소개합니다. 개봉 이틀만에 넷플릭스 세계 7위를 기록한 모럴센스 주인공들입니다. 모럴센스 주인공 모럴센스 여자 주인공 소녀시대 서현 서현의 종교는 기독교이며 소녀시대 정규 2집 앨범 오 땡스2에서 하나님을 언급했습니다. 소녀시대는 무종교인 타연을 제외하고 전부 기독교 신자입니다. 모럴센스 남자 주인공 이준영 이준영의 종교도 역시 기독교입니다.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대놓고 말할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인이며 수상소감이나 자작곡 미러 에이맨 등 가사를 통해 크리스천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모태신앙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준영은 대한민국의 가수 겸 배우이며 2014년 비공개 오디션을 통해 18살의 나이에 유키스의 새 멤버로 합류 준이라는 이름으로 데뷔했죠. 2017년부터는 tvn 수목도라마 부암동 복수자들의 이수겸 역을 통해 본격적으로 연기 활동을 하면서 본명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한동안 준과 이준영을 함께 사용해 오다가 2019년 11월 1일 첫 솔로 앨범 발매 전 공식 활동명을 이준영으로 변경했습니다. 지우학 2위 모럴센스 7위 K콘텐츠 승승장구 좀빔을 지우학이 보름 만에 전세계 1위를 내주고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소녀시대 서현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 모럴센스는 공개 이틀 만에 7위까지 올라 K콘텐츠 인기를 이어갔는데요. 14일 OTT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배틀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지금 우리 학교는 넷플릭스 TV쇼 부문 글로벌 2위 모럴센스는 영화 부문 글로벌 7위에 올랐죠. 지난달 28일 공개된 지우학은 12일까지 15일 연속 글로벌 1위를 차지하다 13일 한계단 내려온 2위에 랭크됐습니다. 지난해 한국 작품 중 처음으로 3개 랭킹 1위를 차지했던 오징어게임이 기록한 53일 1위의 TV를 잇는 기록인데요. 지우학은 11일간 1위 자리를 지켰죠. 지우학은 2009년 주동근 작가가 네이버 웹툰에 연재했던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K학원 좀비물입니다. 순식간에 학교를 비롯해 지역사회가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운데 학교에 고립된 아이들이 생존을 위해 좀비들과 학교 곳곳을 배경으로 사투를 벌이는데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10대들의 유연한 감정들 우정과 사랑 협력과 반목이 보는 재미를 더했죠. 또 한 번씩 등장하는 사회적 메시지들이 화두를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일 공개된 모럴센스는 12일 8위로 랭킹에 등장해 13일 한계단 상승한 7위에 올랐는데요. 서현 이준영이 주연을 맡아 공개 전부터 관심을 집중시켰던 모럴센스 역시 웹툰을 원작으로 했죠. 모럴센스는 공개 이튿날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13일 기준 7개 국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SNS에서 재미있는 작품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어 순위 상승이 기대됩니다. 모럴센스 서현 신선한 충격 도전하고 싶었어요. 산해에서도 할 말은 해야 속이 풀리는 대기업 홍보팀 사원 정지훈은 같은 팀으로 발령난 대리 정지후가 영 신경쓰인다. 획 하나만 빼고 같은 이름 때문에 혼동이 일기도 하고 상사들에게서 싹싹한 그와 비교당하기 일수이기 때문이다. 지우는 어리고 잘생긴 데다 성격도 좋아 늘 여직원들을 몰고 다니는 인물이다. 지우 역시 그에게 눈길이 가지만 사무적이고 차가운 얼굴 뒤에 관심을 꼭꼭 숨긴 상태다. 그러나 지우가 누군가로부터 지배당할 때 성적 쾌락을 느끼는 서브 미시브 성향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이들은 급속도로 가까워진다. 지우는 자신의 특이 취향을 이해해주는 지우에게 주인님이 되어주기를 요청한다. 호기심이 발동한 지우는 이를 받아들여 그의 지배자가 되며 두 사람은 일종의 노예계약을 바탕으로 만남을 거둡한다. 사적인 자리에서만큼은 둘의 권력관계는 완전히 뒤바뀐다. 마치 잘 훈련된 개 한 마리와 사육사가 돼 여러 종류의 플레이를 이어간다. 지우는 자신의 말과 행동 하나 안에 황홀경을 느끼는 지우를 바라보며 점점 동화되고 알뜻말뜻한 연애 감정도 싹 튼다. 박현진 감독이 연출한 넷플릭스 영화 모럴센스는 이른바 DS, 지배, 복종, 성적, 지향이라는 도발적인 소재를 전면에 내세워 신선함을 주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가 제작 단계부터 참여하는 국내 첫 오리지널 영화로 동맹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삼았죠. 영화는 남다른 성적 취향을 가진 인문들을 통해 과연 정상성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이들과 비교해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인지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그간 잘 몰랐던 세계에 대한 편견도 어느 정도는 허물어질 듯 합니다. 그러나 이론류의 영화라면 응당 진회할 과감함과 아살사람이 부족하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두 남녀의 로맨스와 코미디에 집중하느라 자극적인 소재를 가지고 점잔을 뺀다는 느낌도 주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르지만 비슷한 소재의 미국 영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같은 적나라한 장면도 없어 이를 기대한 시청자라면 다소 싱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들의 연기 변신 만큼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특히 모범생 이미지가 강했던 소니시대 막내 서연은 걸그룹 출신으로는 망설여질 수 있는 역할에 도전해 호연을 펼치죠. 이준영 역시 완벽한 위안과는 달리 순정적이고 연약한 내면 연기로 눈길을 끕니다. 넷플릭스 영화 모럴센스 디아인드 스토리 넷플릭스 영화 모럴센스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연과 이준영의 남다른 케미를 자랑하는 비하인드 스토를 공개했습니다. 서연 이준영의 환상적인 케미스트리로 호평을 얻고 있는 모럴센스가 비하인드 스토를 선보였는데요. 모럴센스는 모든 게 완벽하지만 남다른 성적 취향을 가진 지우와 그의 비밀을 알게 된 유능한 홍보팀 사원 지우의 아찔한 취향 존중 로맨스를 그린 영화죠. 공개된 비하인드 스토리는 촬영에 몰입한 배우들의 모습을 생생히 담아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촬영 전부터 대본 리딩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돈독해진 배우들은 현장에서 찰떡 호흡을 자랑하며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산했죠. 스토리에서는 지우와 지우가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모습, 카메라 밖에서도 인간 리트리버다운 모습을 보이며 포스트잇에 귀여운 멘트를 남기고 있는 이준영의 모습이 담겨있어 눈길을 끕니다. 더불어 각 캐릭터에 대해 디테일한 감정성과 방영성을 논의하고 있는 박현진 감독과 서연 그리고 이준영의 모습은 작품을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노력했던 이들의 촬영 현장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짐작해 합니다. 서연은 연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호흡이 중요한 작업인데 준영씨가 지우를 생기있게 잘 편해해 주어 더욱 캐릭터에 몰입할 수 있었다며 이준영과의 촬영 소감을 밝혔고 이준영은 촬영 내내 한 장면 한 장면 함께 고민해 주어서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해 서로 배려하고 격려했던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박현진 감독은 보통 대본 리딩을 할 때 눈을 보면서까지 하지는 않는데 두 배우가 서로 멀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계속 쳐다보면서 했다. 그런 열이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전해 두 배우의 앙상블에 기대를 더했습니다. 다름이 특별함으로 한층 확장되고 그동안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낯선 소재와 특별한 캐릭터가 만나 유일무이한 로맨성화 모럴센스는 시청자들에게 다치로운 재미를 선사합니다. 영화 6년째 연애중과 조화해조를 통해 리얼리티와 설렘이 공존하는 연애의 모든 것을 보여준 바 있는 박현진 감독과 서연 이준영이 만나 선보이는 취향존중 로맨스를 담은 영화 모럴센스는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 중입니다. 모럴센스 주인공 크리천 서연 이준영님의 배우로서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천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